안녕하세요 아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깜빡 잊고 있었다 영을 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어 8화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8화 정도야 가뿐하게 이거 재밌겠어? 그래요? 실망하실 것 같은데? 아 요즘 제대로 제가 경쟁도를 많이 못해가지고 택탱이 때문에 많이 안해서 많이 안했는데 나 파이팅 파이팅 뭐야 뭐냐? 여기 브론즈인가요? 잠깐만 골드 아닌가요? 여기 골든가? Z 한번 눌러줘 40보가 차 40보가 차 파라 졌다 파라 네 원퉁라인이에요 한쪽 파라 한쪽 파라 당연했다 뭐야 나 한쪽한테 못 찾아라 보겠다 오 야 라인 끌었는데 잠깐만 오 오 틀에 들어왔어요? 틀에 여캔 빠졌고 틀에 닿아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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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잔다 오예 오케이 전원 처치 전원 처치 같은데? 나이스 전원 처치네요 전원 처치네요 내지가 않잖아 맞을 일이 없는데 파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돈을 줘 왜 점프도 뭐 파라 건지 안해 조크를 했지 어이 한점 무서워 오 원숭이까지 나왔다 따라 넘어온 거 아니에요? 어 나 피가 너무 없었다 어 일단 에 잡았다 티塔 여왕 용! 멍멍이! 거점 2명 원숭이 어디가니? 여왕 파라 오른쪽으로 계속 넘어올라가네요 호그라이디바 대아픔 파라 넘어왔어요? 파라 거점 어어 근데 우리 제명 죽었다 힐러 없어요 저희 우리 2명 나왔어요 라인님하고 자리아님 2명.. 2명 밖에 안 나왔어요 어 라인님? 자리아님 혼자 이거 되나? 나 이거 다 타지는데 되나? 가자 이거 어 나 아무것도 다 썼어 어! 파라 머리 위에 있다 아악! 이거 내주죠 아 금방 비트만 안 들어갔으면 다 잡았는데 아.. 궁 쓸꺼구라였나 그냥? 평타 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타이어 쓰고 바로 바꿀게요 파라 혼자 남아있네 상대 어우! 조질뻔 화가 왜 조일까? 어 예! 화가 제가 바꿀게요 아이고 바.. 바꿔야 돼 바.. 바꿔야 돼 눈 끌렸는데? 아이고 눈 크림 와 왜 저기 떨어져 아이고 파라 1피 저희 아나 없어서 이거 체력 유지해야돼요 어 파라 안해 우와 나이스 루슈 못 넘어있어 아 뭐야 안녕 우리 루슈 자요 기바 다운 파라라 파라 맥크림은 이렇게 해 하나 다운 하나 다운 하나 다운 파라 까이 다운 천천히 하자 콩 라인 낙수 안 시켰어요 나이스 봤어 치료가 필요해 힐이 필요해 어 상대 밑으로 한 대 한 대 져줘요 한 대만 때려줘요 한 대만 때려줘요 건물로 올라간다 어 오케이 오케이 상대 성으로 올라간다 어 2층 어 뭐야 어 하핫 파라 0인지 않나 아 간다 아이고 방벽 없어요? 방벽이 없어 파라 뒤에 와있다 파라한테 왜 이렇게 루슈 아파? 아이고 진이 없다 아이고 아이고 진이 없다 오 나 죽는다 P3이다 호그 호그 오른쪽 오지마 메일을 바꾸고 싶은데 일단은 상대 호그 없어요 지금 5대6 gateway 분 reagu 오 상대위 뭐야 바졌어 이거 메일 아 메이 없구나 메일을 바꾸고 싶은데 늦다 늦다 오 힐 밴 힐 밴 엄청 많다 메이 바꿔와야겠다 너 뭔데? 후 후 저 이거 입구맞기 확인 해야되는데 메이 바꿨어요 아 와! 아 못막았어 못막았어 벽으로 못막은건가? 막은건줄 알았는데 아 벽이 약간 늦었네 저희 다 모이면 갈게요 일단 상대팔 없어요 일단 상대피트 일단 상대피트 하불 라인 하불 라인 팔아 다운 아 오 상대 방치 빠졌다 제발 똥종 부시서 하불 라인 코 이건 내가 하다 때 centrif Carolyn 루슈도 있는데? dunno 오 루슈 맨 participate ules 치 리버 떴аст точно 대결사 리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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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밀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 말할 수 있어요. 딜러인 것인가? 그러면 팔아야죠. 이렇게 생각이 뵙겠습니다. 1번 살고있어요. 1번 살고있어서 1번 살게요. 1번 살고있어서 배우고있어요. 저 사람 원래 정글에 사는 사람이긴 한데 할라나? 저랑 팔씨름 하신댔죠? 하겠지? 어 뭐야 뭔 소리야 제 목표 말씀이십니까? 느긋하게 휴가를 가는 겁니다 느긋하게 휴가를 가는 겁니다 원래 정글에 하실 텐데 저분 하시던데 자주 맥크리하고 아마 정글에 하실 거예요 저분이 맥크리 하실 수도 있어요 겐지 있다 일단 겐지 넘어갈게요 저는 이거 까비 까비 박병천 뒤통수를 친다 왼쪽 방에 호그 왼쪽 방에 호그 하나 끌었다 하나 끌었다 하나 끌렸다 안 멀췄어 안 멀췄어 아니 뭐야 이거 뭐야 루시오 안 죽어 루시오 다운 상대 너 일러 너 일러 오구 오구 피 없어요 오우 개 잘 쏴 에임 개 좋아 자리하게 피 에임 개좋아 에임 개좋아 에임 개좋아 이미지인줄? 에임 개잘 따라와 에잉 거의 이미지급 에임인데 에잉 오오오오오 아파 삭제됐어 포킹 받고 죽었어 저 확 전 깨져요 에잉 어 누구 내려왔다 내려온다 야 잠깐만 좀 빠지죠 저희 8학원 몇 이예요? 60% 입니다 아하하 아하 또 일맛하지 않았죠 아 아 못 밀었네 어 뭐야 나 여기 왜 왔어 어 아 아 아나 떨어뜨렸어요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 뭐야 저거 풀게요 아 상대 탱거는 피 없어요 상대 탱거는 피 없어요 아 비트 썼다 상대에 비트 썼고 상대 비트 자리야 망치 같이 죽어 괜찮다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떨어뜨리기 아 안 떨어졌구나 자리야 자기 스윙 더 빠졌고 와 에임 미쳤어 아니 자리야 에임 봐 미쳤어 자리야 떨궁 자리야 떨궁 자리에 힘 다운 거 봐 뭐야 저거 지점 확보 중 아 근데 자리야 궁 있는데 이거 못 막나 이거 누구 상대 겐지 뒤에 있어요 겐지 뒤에 뒤에 성타고 빨리 갈게요 용감 없어 얘 왜 이렇게 아파 다 죽었어 진짜 다 죽었어 진짜 다 죽었어 뭐야 다 왔어 카브레이 다이아가 아 떨어졌어 아 다임 다 잡았을 때 아 진짜 자리야 에임 미쳤어 아 응 아 아 나이스 나이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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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시오님 여기 두명 없어 가봐요 가봐요 와봐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와아악 어! 자리아 떨어졌어 루시오 혼자 나이스 좀 썩긴 썼데 아 아나 잘췄아 잘췄아 여기 안에 들어오면 이제 파라 조킥 조메꾸리인데 차라리 정크가 나는데 상대 들어왔다 상대 들어왔다 어? 뭐야? 어? 뭐야? 핸디필 아.. 일단 하나 다운? 어이구! 상대 다 누웠어 진짜 진짜 다 누웠어 아니야 이거 이거 바로 오면 될 것 같은데 바로 가보죠 바로 가보죠 궁극기 충전중입니다 어 뭐야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자리아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아니에요 아나 궁 금방 썼어요 안 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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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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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파 차 맞았어 오케 오케 궁있어요 궁있어 나로 궁있어요 맞춰요 아군이 절 필요로 합니다 어이구 근데 파라는 별로 못한다 자리야 왼쪽 공홀 상담웃집이 거의 준비돼 어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메인에 잠깐만 메인에 잠깐만 아 뭐야 아 목대고 가자 목대고 가자 아 아 아 바꿀게요 리퍼 해야겠다 정크랩? 자리야 빼고 정크랩? 2딜이네 우리 메인 들어오세요 살려주세요 나이스 다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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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라인 망치 뭐야 나 올렸어요 다 와 다 얼었다 다 얼었다 나이스 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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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끼났네 이거 이동수가 나 잦다 났거든요 이거 빨리 와 빨리 와줘야 되는데 아니야 핵 아니야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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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벽 빨리 털려요 어이씨 아 이거 아 이거 안 돼 나 여기서 잘리면 안 되는데 아 아 먹기 심폈다 아이고 좁아가지고 극혐이야 안 돼 예헤이 거기서 잘려버리면 안 되지 내가 아헤이 뭐 죽어요 뽕뽕 아헤이 경군 아헤 아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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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킬 오졌다 5킬 4킬인가? 1, 2, 3, 4 아 4킬이구나